자 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TV CCI 운매매법으로 쌍코피를 지갑을 하고 있는 남초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여러분 조금 낫다 바로 계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밖에 안 논대 씨브라 원화 추자사 2480만이고요 평가 수능 마이너스 2750만을 쳐맞고 있고요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52.6%입니다 웃음랄 자 모든 종목이 물리고 있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불진향에서 약간의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대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새벽 3시 새벽 3시 파울엠께서 FOMC 회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시블릿이 정말 급부터 나는데요 제발 우리가 예상했듯이 0.5% 이것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파울엠한테 전화 한통 하겠습니다 끼리리리리 뒤디디디디 형님 아 그거 걱정하라 형님이 알아가지고 아 그거 뭐 0.5% 그거 발표할게요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 네 급됩니다 네 진잡니까? 어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편안하게 꾸짤잠입니다 형님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파울 형님하고 이 통화를 했는데요 이 파울 형님께서 입 놀림 조심한답니다 여러분 형님 형님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요 기자 해결해서 잘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TQQ 1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점 대비 약 57% 빠진 종목입니다 이야 진짜 다 없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다 자 F1C 회의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0.5% 이상만 아니면 됩니다 0.5% 정도 나오면 이제는 불확실 해소가 되고 바로 아침에 10%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곡선이 내기 쉽고요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지표를 보면 CCI 도키틴 슬로가 우물 했으니까 지금의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금 2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파울 형님께서 배신하고 상하게 말을 하면 제가 급락을 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려고 20만원을 보유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F1G 약간의 시바리가 없는 모습인데요 고점 대비 약 75% 빠진 종목입니다 다마 스트레스 이빨입니다 여러분 이야 자 빅테크 종목에 처음 물려있다 도키틴 슬로우 우물 했고 약간의 보수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90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급등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도키틴 슬로우 90위 되면 일단 이 정도 가기에 일단 저는 소액을 분할만 해가지고 다시 CCI 우물 했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발 좀 살려주이소 자 SOS 2%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 반도체 지출하는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자 드디어 스토키틴 슬로우가 이 바닥에서 벗어났고 이 CCI도 바닥에서 벗어났습니다 단기조박대 이후 92까지는 갈 거 생각하고 있고요 이 스토키틴 슬로우는 92까지는 무정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아 일단 20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빨리 들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터치해가지고 바로 60슨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차트 분석 필요하겠습니다 파우랭이 뭐 입놀림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Z 약 1.8%이 상승중인데요 자 고점대비 약 78% 빠진 종목입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온다 야 빅테크 종목인데 고점대비 78% 빠졌다 여러분 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차트 본수로 보면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스토키틴 슬로우 92까지 갈 걸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FOS 금융 곱박이 3배짜리 레벨 종목이고요 고점대비 약 43% 빠져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빠져있다 제발 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요 가격은 지금 현재 차트상 매수 찬스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BNKU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요 또 개띠 슬로우 우물했고요 역시 매수 찬스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발 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처음 올리고 있다 아니 그 와중에 뭐 YY CW 이 중국 종목 또 시작이네 아 또 시작이네 CW 중국 IT 기업 출연 레벨이 꼬박이 2배짜리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바로 6%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CBR 진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중국이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지만 지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존보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티오 뭐 이거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경기민간주인데요 어저께 많이 초콜라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코로나도 끝나고 경기민간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부리장에서 약간의 간망과 매수와 매도를 지금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정말 새벽 3시에 파울행기 입놀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행님이 입놀림을 잘하면 바로 10% 정도 급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10일날 물가지수도 최고점을 짓고 어 하락이 넣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날도 어 불확시 해소로 다시 주가는 상승을 넣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와 전쟁 밖에 남지 않은데요 요것도 조만간 부틴이 포기하고 어 이제 정전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첨 몰리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녁에 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십시오 여러분 자 분명히 오늘은 큰 급등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